내가 최서연을 이길 수 있게 백 검사님이 날 좀 도와줘요 지민씨와의 문제에서 백 검사님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예지 아빠 어딘지 아세요? 박사님 집에 갔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왔었는데 당신 어디 갔었어? 홍보술 직원들하고 장어 먹으러 갔었어 어디 안 좋아요? 근데 수지씨 배가 별로 안 불러보여요? 근데 서연씨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네요 성민이 이런 친구 신상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박남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니가 성민인을 만난 게 우연이라고 그게 지금 말이 돼! 남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가만히 있는 애 불러다가 왜 울려!